동원군 혹시 인생 2회차가 아닌가요? 반갑습니다. 제이보컬 김규남 대표예요. 오늘 분석 리뷰할 곡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동원군이 화사쇼에서 부른 한량가를 분석 리뷰해달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어요. 김대표님 우리 정동원군이 부른 한량가도 어서 분석 리뷰해 주세요.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라고 하는 이러한 댓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사쇼를 봐 보니까요. 우리 동원군은 정말 준비된 스타구나. 이러한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요. 어린 나이에서부터 부와 명예를 얻게 되면 조금은 건들건들거리거나 교만해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 동원군은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고 오히려 겸손한 모습으로 활동에 임하는 것을 보면서 야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정동원군을 쭉 분석해 가길 잘했구나. 이러한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분석 총평을 미리 말씀해 드리자면 대한민국은 정동원 보유국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 동원군이 선보이는 한량가 들어보시면서 분석 리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동원군은 모든 행동들이 자연스럽죠. 저는 동원군의 성장기를 보고 있으면 놀라운 점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저 기간에는 아이들이 죽으면 어색하기도 하고 말하는 모습도 부끄러워해서 말도 꼬이기도 하고 그러한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다 봐왔잖아요. 그런데 동원군을 보게 되면 음악이 딱 나오니까 한국적인 춤을 추면서 나가는데 저런 모습도 참 멋스럽고 세련돼 보이고 자연스럽잖아요. 크 여러분 역시 천재는 다르네요. 그리고 화사씨가 동원군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흡족해 하죠. 저부터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무대 경험이 많은 화사씨가 보기에도 동원군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미소가 지어지게 하는 그러한 매력이 있습니다. 시덕이 담징 울려라 고운 곳 징 울려라 고운 곳 여러분 첫 소절 딱 들었을 때 동원군이 이 발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한량가라고 하는 노래는 국악풍의 노래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르는 가창자가 판소리 비스무리한 발성을 또 창법을 써줘야 어울리는 그러한 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원군이 이 곡을 소화하려면 소리를 하시는 분들처럼 소리를 던지는 소리 던지는 듯한 그러한 발성을 써줘야 되는데 이게 발성 메커니즘 쪽으로 호흡을 툭툭 세게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상압과 성문하압 이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야 된다는 거죠. 성문상압과 성문하압은요. 성대 위의 압력, 성대 아래의 압력 즉 이 호흡의 컨트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메커니즘의 기준을 놓고 동원군을 보게 되면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나이에 많은 발성들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노래를 배워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노래를 잘하고 싶어서 학원에 가거나 개인 레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는 기본적인 발성도 마스터하기에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원군을 보세요. 황금별을 부를 때는 뮤지컬 커버답게 소리를 앞으로 아반띠에서 띔브를 붙여서 이 공명감을 나타내죠. 그런데 이 한량가를 부를 때는 또 다릅니다. 한량가는 흉성을 주로 많이 써줘야 되는 그러니까 이 가슴소리를 많이 써줘야 되는 그러한 노래인데 제가 첫 소리를 딱 듣자마자 이야 역시 정동원군은 대단하네 라고 말이 나오더라고요. 우선 외모 멋진 것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인상이 좋아야 됩니다. 특히 웃는 모습이 동원군처럼 좋을수록 우리 인생이 참 편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죠. 지금 동원군 보세요. 얼굴에 구김 하나 없이 정말 반듯하고 피부도 어찌나 좋은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인상이 너무나 좋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잘생겼더라도요. 인상이 안 좋으면 그 사람과 오랜 시간 보내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우리 동원군은 인상까지 좋아버립니다. 빛이 좋구나 애써 놀아보자 빛이 좋구나 애써 놀아보자 여러분 보세요. 흉성을 막 써주면서 구간구간 이 딕션 메시지 전달을 해줘야 될 때는 말하듯이 애써 놀아보자 애써 놀아보자 라고 하면서 가사 전달력을 높여주죠. 오늘은 네가 내 각시로구나 오늘은 네가 내 각시로구나 크... 여러분 화사씨가 입을 쫓뼛 하면서 야 잘하는데라고 하는 제법인데라고 하는 제스처를 취하죠. 여러분 동원군이 노래를 부를 때 네가 오늘 내 각시로구나 할 때도 음가가 계속 변합니다. 음정들이 계속 변하고 박자들도 조금씩 조금씩 변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아주 깔끔하게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화사씨가 딱 듣고 음 제법이네 상당히 잘하네 이러한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여러분은 정동원군 노래를 들을 때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시나요? 또 정동원군의 노래를 딱 들었을 때 어떠한 감동 어떠한 느낌이 드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 동원군이 이 부분에서 연습 정말 많이 했을 겁니다. 더덩 하고 나서 치이덩 하잖아요. 이때 이 발음이 이 치 이 치이라는 발음이 이 발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앞으로 뾰족하게 날카롭게 스피또하게 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더덩 할 때는 흉성으로 가슴을 올리다가 치 할 때 두성으로 전환합니다. 덩치다 그래서 소리를 날카롭게 만드는데요.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잘했어요. 여러분 저는 동원군이 스무살이 됐을 때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동원군이 굽힐 수는 없다. 이러한 작품에서 랩도 했었고 연기도 했잖아요. 정말 만능 예술인으로서 활동을 해주고 있는데 동원군의 이런 활동이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에도 먹혔을 때 어느 국가에서 가장 많이 동원군을 사랑해 주실까 이것도 궁금해요. 어떤 가수들은 미국 빌보드에서 먹히는 가수들이 있고 어떠한 가수들은 동남아에서 인기가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든지 인기가 있다면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한국의 문화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인종에게 사랑을 받는다?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원군이 이 어려운 것을 이 대단한 것을 조만간 해낼 것 같은 그러한 예감이 이러한 촉이 드는데요.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그러한 느낌이 드신다면 댓글창에 1번이라고 써주세요. 검은 돋가락에 취하고 화스름 달빛에 취하고 화스름 달빛에 취한다 노래를 왜 이렇게 잘하나요? 어스름 달빛에 취한다 이러한 딕션들 악센트들을 다 살려주네요. 대장 무인색 무엇이 더 필요하냐 무인색 무엇이 더 필요하냐 그리고 이 노래가 동원군하고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밴놀이하고도 느낌이 살짝 비슷한 게 있죠. 한국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동원군이 이러한 느낌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가수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러한 장르들이 동원 장르로서 자리를 잡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동원군이 이번에 중학교를 졸업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됩니다. 그런데 동원군이 항상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게 너무 기분이 좋다고 이제 고등학생이 됐을 때 가장 예쁠 나이 아니냐고 본인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그 누가 세월을 붙잡아 천년을 붙잡아 천년을 살까 여러분 천년을 살까 할 때 을에서 고음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동원군이 가지고 있는 고음보다 음역대가 살짝 높은 키예요. 그런데 동원군이 너무나 지혜롭게 잘 넘어갔습니다. 순간적으로 성문상안만 살짝 높여서 음만 찍어주고 내려오죠. 천년을 살까 여러분 아마추어들은 이 부분을 굳이 내려고 하다가 삑사리가 나거나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동원군은 자신이 아직은 자연스럽지 않는 고음에서 살짝 걸치고 내려와요. 여러분 가창자에게는 이러한 센스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동원군이 할 수 있는데 저 부분을 억지로 저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옹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도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2년을 넘게 정동원군을 지금 분석해 오지 않았습니까? 3년 차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동원군의 성장기 과정에서 아 동원군이 음역대가 어디에서 어디까지구나 이 특정 음역대에서는 살짝 성문상하만 높여서 트윙이나 벨팅으로 건드리고만 살짝 걸치고만 넘어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저는 다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을 못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핵심은요. 동원군이 너무나 똑똑하고 지혜로웠다. 결론은 이거예요. 어찌 이 밤 놀지 않으냐 이 밤 놀지 않으냐 화사씨 보세요. 여러분 화사씨 노래 굉장히 잘하는 가수입니다. 화사씨는요. 톤이 카멜레온 같은 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사씨의 노래를 쭉 듣다 보면 이 곡에서는 저런 창법을 쓰고 이 곡은 또 다른 창법을 쓰면서 정말 카멜레온 같은 창법을 구사하는데요. 이러한 가수가 우리 동원군은 실제로 보고 저렇게 감탄을 한다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거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중국집을 하는데 나도 짜장면을 만들 줄 아는데 다른 요리사가 한 짜장면을 감탄을 한다는 거 이거 정말 어렵잖아요. 진짜 잘했을 때 그때서도 속으로만 감탄하지 겉으로는 편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원군의 춤선과 가창력은 화사씨도 환호성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복희 선생님도 우리 동원군을 그토록 사랑하시잖아요. 왜일까요?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동원군을 보면 너무나 예쁜 거예요. 여기서 왜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들은 이미 발성 쪽으로나 프로로서 완성이 되고 대중에게 인정을 받고 전문가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러한 대가 반열에 들어간 그러한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딱 들으면 압니다. 저부터도 이 정도 경력만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원군이 정말 잘하고 있구나 라고 확신이 들어요. 그런데 윤복희 선생님 같은 분들이 정동원군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예쁘겠어요. 여러분 할량아 하는데 흉성 쓰면서 소리 던지는 것 보세요. 여러분 저게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도 적어도 2년 정도를 가르쳐야 테크닉을 익힐 수 있는 것들인데 동원군은 그냥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동원군은 노력하는 천재이기 때문에 저렇게 자신의 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완성도 높은 가창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여유 보세요. 1절 끝내놓고 간주 나오니까 이제 춤선을 보여주죠. 그런데 저러한 모습 조차도 세련되고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동원군을 보고 있으면 평가를 하기보다는 음악에 빠져드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죠. 지동기당징 불려라 지동기당징 불려라 지동기당징 할 때 고개를 순간적으로 탁탁 움직여주는 지동기당징 불려라 모습들이 모습들이 나오는데 저러한 것도 여러분 테크닉으로 봐야 합니다. 성대는 우리 내부에 있는 근육이지만 우리 외부로 노출된 근육들은 생각보다 컨트롤 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외부 근육들로 개입을 해서 발성에 도움을 준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판소리 하시는 분들이나 트로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러한 테크닉 중 아는데 동원군이 지동기당징 할 때 이러한 테크닉을 새롭게 또 쓰더라고요. 참 동원군이 정말 스펀지처럼 많은 것들을 흡수하고 있는데 좋은 것들만 잘 가려서 흡수하는 모습에 제이버컬 김대표는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자녀가 두 명이나 있는데요.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이에요. 그래서 동원군을 보면 우리 아들도 저렇게 크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은 우리 손주도 동원이처럼 자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만큼 동원군은 너무나 많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겠죠. 검은 거 소리 검은 거 소리 검은 거 할 때 소리를 전환시키는 테크닉들을 너무나 잘 하네요. 이 한밤을 흥미로 지워라 이 한밤을 흥미로 지워라 이 한밤을 흥 할 때 선구 전환을 잠깐 시키죠. 이 한밤을 흥미로 연습실에서요. 자신과의 싸움 이 고독한 싸움을 정말 정말 오래 합니다. 동원군이 이 한 소절을 익히기 위해서 악보를 보면서 이 한밤을 흥 할 때도 이 흥을 어떻게 돌리지 이 흥 할 때 약간 삑사리 전까지만 호흡을 더 보내볼까 아니면 아예 그냥 찌르는 소리로 낼까 이러한 여러 가지 면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원군의 무대가 완성도가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생들을 입시 전문으로 정말 오랫동안 레슨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고등학생들의 심리상태 그리고 발전의 속도 또 과정에서 일어난 리스크들 또한 습득력들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동원군의 모습은 경이로울 정도로 너무나 좋습니다. 사실 청소년기 때는요. 신체가 변화를 합니다. 특히 변성기를 통해서 성대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서 적응을 못하면 음치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잘 넘어가게 되면 좋은 목소리를 가지는 사람도 되겠고요. 대부분 아나운서 분들이 이 과정에서 정말 잘 넘어가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탁월하게 넘어가게 되면 가수 성악가 뮤지컬 배우가 되는 것이겠죠. 이러한 점들을 놓고 우리 동원군을 보면 야 아니 저 과정에서 저렇게나 슬럼프가 오지 않고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여러분 브라보를 외쳐줘야 됩니다. 노래를 음미하는 것 보세요. 예서 취해보자 하는데 동원군이 뭐 술을 먹어봤겠어요? 옆에서 형들 마시는 거 냄새나 맡아봤겠지. 그런데 예서 취해보자 하는데 정말 그 느낌을 잘 살리죠. 여러분 동원군은 예술가입니다. 예술가들은요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것들도 타인의 경험을 나의 경험처럼 표현하는 거 이러한 부분이 바로 예술가들의 핵심 부분인데요. 동원군이 이걸 가지고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원군의 한량가를 분석 리뷰해달라고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소년이 세월의 고남을 이렇게 하면서 풀어놔보자 하는데 스트레스 풀리지 않나요? 더덩 더덩 지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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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죠? 더덩 할 때는 흉성으로 지덩 할 때는 투성으로 전환시켜요. 그런데 동원군의 제스처는 너무나 자연스럽죠. 동원군 혹시 인생 2회차가 아닌가요? 부기와 영화가 더덥고 부기와 영화가 더덥고 이야 여러분 이제 고등학생이 부기와 영화가 더덥고 라고 하는데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이러한 가사는 제가 지금 해도 조금 어색할 것 같은데 이러한 가사들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이야 내가 세상 살아보니까 부기와 영화는 더덥더라 이렇게 했을 때 하 맞아맞아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고등학생의 소년이 부기와 영화가 더덥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능력입니다. 대장부 인생 무엇이 더 아쉬우자 부인생 무엇이 더 아쉬우자 크 여러분 대장부 인생 무엇이 더 아쉬우랴 우리 동원군이 대중들에게 사내처럼 보이고 싶어서 이번 앨범도 사내라고 지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동원군의 바램대로 정말 멋진 사내 진짜 사나이로 성장해주고 있는 이 모습에 너무나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그 누가 세월 잡아 천년을 월 잡아 천년을 살까 크 보셨죠 천년을 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음보다 살짝 높은 음이기 때문에 투웩 이 성문 상압과 하압을 밸런스를 조절해서 걸치고만 내려와요 천년을 살까 천년을 살까 여러분 이 영상을 가수지망생들이 보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음보다 음정이 높았을 때 동원군처럼 하고 넘어가야 목이 다치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든 내려고 하다가 성대 주변근에 개입을 너무나 많이 시키게 되면서 목을 잡게 돼요 그리고 목을 누르게 되면서 결국 성대 결절이 걸리게 되거나 성대 마비가 오게 되는데요 지금 동원군의 영상을 보면서 이러한 부분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동원군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스타가 되고 지금 너무나 잘 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고 질투하지 마세요 오히려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어린 나이에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변성기라는 이 복병에서 슬럼프 없이 이렇게 잘 빠져나가고 있는지 동원군을 보고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보다는 그를 인정하고 박수쳐주고 사랑해주게 된다면 당신도 여러분도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어찌 밤 어찌 밤 멀지 아느냐 어찌 밤 멀지 아느냐 소리 끄는 것 보세요 흉성으로 기가 막히게 끌어주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너무 판소리 같지 않아서 좋습니다 여러분 판소리가 촌스럽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 가요계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너무나 판소리처럼 들으면 대중들은 조금 올드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크로스오버를 하시는 분들이 다들 공감하는 거예요 성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성악처럼 부르면 누가 좋아합니까 그리고 판소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동원군은 크로스오버를 너무나 잘해줬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격려하고 응원하고 칭찬하고 칭찬하고 또 칭찬해도 충분히 칭찬받을만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검은고 칼하게 지나고 검은고 칼하게 지나고 검은고 칼하게 지나고 크으 검은고 할 때 박자 따다닥 마작 떨어지죠 여러분 박자감 끝내주고 취하고 할 때 소리 던지는 것 보세요 크으 여러분 노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호흡도 아주 좋네요 여러분 호흡은 상복부와 하복부 그리고 등근육과 둔근까지 호흡에 개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노래를 부를 때는 둔근 엉덩이 근육과 하복부의 근육이 개입을 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좌창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동원군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세도 윗등을 살짝 들어주는 모습 즉 이 가슴을 열어주는 자세가 나오죠 그리고 상복부를 부풀려주면서 하복부를 당겨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텝을 보게 되면 이 엉덩이 근육과 하체 근육들의 적절한 믹스가 아주 안정적인 호흡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노래를 잘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우선 몸을 악기화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몸을 건강하게 그리고 폐활량이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엔 성대를 발성을 통해서 성대 근육에 음정을 집어 넣어줘야 되는 입력을 시켜줘야 되는 기억을 시켜줘야 되는 과정에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노래를 불렀을 때 완성도가 확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이미 대형기획사에서 아이돌 가수들을 키울 때 커리큘럼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천년을 살까 천년을 살까 천년을 살까 할 때도 살짝 건드려주고 까에서 소리를 쫙 보여주죠 어찌 밤 멀지 아느냐 어찌 밤 멀지 아느냐 동원군은 음악이 어떠한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수입니다 음악은요 여러분 사람을 울릴 수도 있고 사람을 신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사람을 그냥 먹먹하게 만들 수 있고 정말 수많은 심리상태를 만들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예술 분야입니다 그런데 동원군을 보면 정말 사람을 울리기도 하고 우리가 잊어버릴 뻔한 깊은 추억을 회상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우리를 눈물을 쏟게도 만들죠 크 여러분 음악의 능력과 매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천재 소년 정동원군이네요 하하할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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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근 잘 사용하죠 지금 동원군이 하하할량아 할 때 고개를 땡기면서 몸을 움츠리면서 근육들을 수축시켰나요 아니죠 윗등을 들고 고개를 살짝 들어주면서 모든 근육을 적절한 텐션만 유지한 채로 소리가 나가고 호흡이 들숨 날숨이 아주 편안한 상태를 만들면서 호흡근의 개입을 극대화시켜요 그러니까 하할량아 할 때도 소리를 길게 아주 안정적으로 뽑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동원군이 참 공부하기 좋은 롤모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청소년이 가수지망생이 있다면 동원군을 놓고 공부를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와닿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량가를 멋지게 딱 끝내버리네요 자 오늘 제가 동원군이 부르는 한량가를 들어보고 보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크는 과정을 포함하기까지 대중들에게 행복함을 선사할 수 있는 가수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왔다는 거 이거 정말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석 총평을 우리 대한민국은 정동원 보유국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동원군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함을 나누어 봤는데 어떻게 행복한 시간 되셨나요 제가 앞으로도 동원군이 선보이는 명 무대들을 분석 리뷰를 통해서 어떠한 것이 대단한지 풀어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좋아요 답입니다